자 양헌 선수가 자 다시 이윤지 이윤지 마무리 오늘 경기 첫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좌우로 갈랐던 양하은 가를 수 있는 컨트롤이 되는 선수예요 서브 변화 아 몰아붙여봤지만 이윤지가 서브 득점 이윤지가 이윤지는 이기는 것도 좋지만 양하은은 또 많이 움직여놓고 체력을 좀 빼놓는 것도 이윤지의 임무에요 그렇죠 네 3대3입니다 이제 버티기냐 양하은의 컨트롤이냐 3대3 야 양하은 양하은 밀어붙입니다 이야 이은지도 잘 3대5 이은지 서브 2개 아 네 이걸 조금 편한가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넓은 시야를 보고 코스를 바꿀 수 있죠 네 이번엔 이은지가 아 양하은 아 양하은 그런 타구였습니다 볼 배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좋네요 그렇죠 돌아서 봤더니 이은지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양하은 머릿속엔 이 장면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러나 또 한 번 야 이은지의 서브 득점 도전자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걸 시도하면서 부딪혀야 됩니다 아 이번에도 포핸드 플릭 바로 시도해봤습니다 컨트롤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양하은 떴어요 양하은 해결 6대10 그러나 게임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은지 이번엔 확실히 그걸 또 깨야 되는 이은지 선수의 도전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버티는 이은지 나갔어요 두 번째 게임 첫 득점 양하은 아 이은지 받지 못합니다 아 이은지 0대3 아 포핸드 전환 또 한 번 네 타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4대0 두번째 게임 넉 점 그러나 이번엔 이은지가 자 네트 맞고 넘어오는 공이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하은을 좀 많이 괴롭혀줄 필요가 있는 이은지 그러나 이번에도 양하은 이은지 선수가 조금 늦어지면서 테이블을 자꾸 물러나요 이번에도요 이번에도요 들어가면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서브 득점 양하은 6대8 6포인트 뒤져있는 이은지입니다 두 번째 게임도 뒤져있어요 자 여기서 한 포인트 만에 이은지 자 이런 게 하나 더 필요한 이은지 그렇죠 자 빠른 박자에서 또 하나 만들어내는 이은지 8대4 그러나 넉점 양하은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아 넷 4대10에서 이은지의 서브 아 서브 득점 아 아 네 네 5대10 아 아 네트에 걸리면서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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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you and I, we